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재무팀 직원 김 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.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,926억 원의 12.7%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.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